이거 방 청소하지? 엄마가 혹시 옆에가 엄마 칠까? 방 청소 잘해요? 아니 지금 얘가 방 청소를 잘해야 되는 겁니까? 이 나인데? 어느 정도는?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야 돼요? 그러고 나서 제작을 깎고 뭐 배송된다 그걸로 살려야 된다는 점점 이상일까? 사랑이 있고 밥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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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지 않을까? 이제 또 머리도 또 머리도 만약에 너가 나중에 엄마가 되면 너가 딸한테 너는 조금 전에 이 얘기 할 거지? 아니요. 그냥 얘기 좀 해주세요. 그냥 그냥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해줄 거라고? 네. 너의 스프링 방법을 좀 더 추가해보라. 네.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. 너가 앰비도에 대해서 뭔가 좀 아는 것 같다.